트리오...트리...아 트리플이겠죠? 트리플이겠죠 이거 뭐야! 뭐야. 두명 더들 familiarity 잖아 뭐야 이거?! 뭐야. 두명이... 두명이 더들 acordo 있어요. 잠깐만 오!!! 몰랐어 보시나인이.. 아니 왜 자꾸 리스크.. 왜 자꾸 리스크 안을려고 하세요 어... 왜 자꾸 리스크를 안으려고 하세요 고시나리가 리스크가 아니고 아무튼 그거임 징징이라뇨 뭔소리에요 우리 우리 엄진이 얼굴 핑핑이 핑핑아 오늘 무신요일 무신요일이야 무아료일 무아료일 좋았어 오케이 오오오 PVP인데 오늘 폰바꾸고 오오오오 뭐야 폰바꿈 기념으로 5만원 현재까지 친구 눌러주세요 일단 한판하고 눌러주면 안될까요 네 친구 일부러 다 안누르고 있는데 누군가요? 이분 같은데 핑핑아 오늘 무신요일이야 워더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핑핑이 그 목숨이 되게 귀엽지 않아요? 네 워더윙 워더윙 오오오오 축하 축하 삼촌이 좋은 삼촌이네 저도 여러분한테 삼촌이 삼촌 되는거에요 오우 잠깐 왜 안가져 오우야야야 워워워워워 진정해요 진정해 예 아 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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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구할이 됩니다 네 정윤인데예요 아 삼촌 돈 주세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구할 가능합니다 12명이 가능한 맵이 나왔으면 얘기가 달라지지 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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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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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브로 워 아 아파 뭐 한 방 데미지가 장난이 아닌데 응 팟 아아아아 뭔소리예요 굳신하리 끝까지 차 남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어어ㅓ어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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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34님 땜에 죽은거예요 네 1134님 땜에 죽.. 죽은거예요 네? 1134님의 조심히 죽는거 보여주나 라는 저주 땜에 고스냐기가 죽은거 아니에요 좋아 시청자 탈 아주 잘했어 응 좋아 12명이 할 수 있는 맵 좋다 오우... 어어!! 야아!! 근데 아이디가 도발인데? 나한테 죽냐. 그냥 저번에. 오오 야야야야야야 와 21개야 21개 아 오케오케 아까 친구추가 했던거같은데 야 순작당했어 좋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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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으아아아 야아 저도 껴줘요 기다려봐요 지금 한판째 두판째 해야죠 트리거 쇼다운 이걸로 가구 약간 팀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구요 나도 이제 내가 잘하는거 해야지 예에에엑 아 맞다 친구추가하기로 했구나 으에에에 으에에 없는데 네 에에 본의로 싸우자 제가 그런 도발에 넘어갖 제가 그런 도발에 그런 싸구려 도발에 넘어갔으 넘어갈거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맞아요 저는 그런 도발 잘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네 어디갔어 안보여 하지말라는 계신거 같은데 보이지가 않아 어 골스날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 보였어요 원래 시야 레전드 제가 저기 시야 준수입니다 시야 준수입니다 시야 준수에요 그 가수분 중에 시야 준수랑 비슷하실거 같은데 아니에요 시야가 준수하다는 표현에 시야 준수입니다 아 이유는 아그래요 어서와요 와 저 가운데 맛있겠다 와 가운데 진짜 맛있겠다 와 저 다섯개 먹으면 대박인데 왜 미라클 모닝 왜 저는 강제 미라클 모닝 중인데 뭐야 우리가 뭔가 굿 좋았어 한문처님 그래 그거하구요 그래 고스날이 끌 컨트롤 보여줍니다 신출 됐네요 됐다고 했잖아요 좋았어 고스날이 팀이 1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clip 아 파워 와 이게 한댈 한댈 안 맞냐 으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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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대만 더 맞아라 한 대만 더 앙돼! 일렀다 아 아! 골키날이는 충분히 강해졌다 골키날이 강해졌다 골키날이 강해졌다 강해졌습니다 팀원이 둘 다 청취 되었습니다 이런 일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쇼 골키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쇼! 골키날이 여행은 지금부터 하고 골키날이 여행은 지금부터 한 대만 더 맞아라 아! 제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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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레이 컨트롤 컨트롤! 크래밍 아 이거 위험한데 아 아 아 어 완전 잘했는데 와 2등이면 충분하지 뭐 다음에 2만원 기부를 해드리니까 그걸로 현질 2등이면 충분하죠 친자장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안돼 저한테 2만원 기부하지 마시고 우리 이유제님 좋은데 쓰세요 얼른 레디 해주시고요 이거 가득 안차면은 기다리신 분이 안계시면 계속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유제님 잘자요 내일도 방주이시니까 내일도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해보는걸로 고시 죽인다 과연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못 죽일까말 수 있어 자 됐어요 이러면은 못죽이죠 얘 한 뭐야 한명 나갔잖아 한명 들어와요 하이님 들어와요 아 아 검콩님 검콩님 들어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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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얘기하셨어 골수님 못들었잖아 자 이러면은 이제 저기 솔다람님이 저를 못죽여요 죽이고 싶어도 못죽인다고 어떻게 죽일건데요 솔다람님 어떻게 죽일건데 골수 골수 어떻게 죽일건데 네 죽일 수가 없잖아 네 골수나리가 머리좀 썼다 좋았어 아하핳 이런 다음에 다음에 다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골수나리가 살았는 것이 보라님한테 유리하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우와 와 죽을빠 있다 아악 위험했다 와 죽을빠 했다 으어 와 당할 뻔 있네 자 이렇게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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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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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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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어요 그래 이거지 아 아 아 아프잖아요 와 진짜 아프다 야 잠깐x4 어야야야야야 요어어어어 고시나이도 잡아버렸어요 고시나이도 잡아버렸어요 잡히고 잡고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 고시나이 팀이 너무 몰매를 당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죽어 죽어 죽어어어어 내가 죽었다 아 젠자 저 이제 못해 왜요 1회 중장님 왜 엉크면 인정 좋았어 잡아먹었다 아 왜에에에에에에 그렇지 그렇지 엘프리모 그래 충분히 강해졌지만 아 괜찮아 2등이면 충분해요 네 아 그렇구나 굳이 늦게 자고 미라클 모닝하는데 자 얼른 예 얼른 에디 하시구요 오피니아이는 새벽 1시 2시 자고 아침 7시 일어나요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네 어 일단은 금거리 캐릭터를 못하잖아 아 맞다 아 오케이 아이디가 뭐예요 맥으로 가야겠다 자 로드르킷님 일단 초방하구요 아니 아이디가 아 다 다른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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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 루 necess ok 자, 초대하고 이거 일단 리방 안할거에요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초보님도 여기로 바꿔주시고 기차니즘님도 여기로 바꿔주시고 좋았어 근데 그 닉을 잘 기억이 안맞어 네 골스나리의 기억력을 믿으면 안돼 골스나리한테 믿으면 안되는거 기억력 기억 기억력 빼면은 다 믿어도 됩니다 네 그게 가장 리스크이긴 한데 실력은 아니 실력은 믿어야지 양심도 믿어야지 자 그럼 초풍기 좀 가져올게요 기다려봐요 그 다 한 나리만 믿어요 봤죠? 이런식으로 때려주시고 그러면서 응긋틀자 이것도 하나 먹어주시면서 이런식으로 한번 때려주시면서 이렇게 때려주시면서 어허 위험해요 한번 때려주시고 얍 얍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잘했는데 국수나리 완전 잘했는데 잘하지 않았어요? 네 아 김치로 아 그래요? 한마디로 잡어보고 다음판에 엘프리모 해달라는 얘기죠 좋았어 자 엘프리모하면 여러분들 해석당하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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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해가 안가요 네 자 스나이퍼는 잘피하는데 피하는게 고수나리급인데 네 잘하는데 네 아니요 1대1은 피하겠습니다 제가 못해져가 아니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대1 하면은 하실분들이 못하시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는겁니다 제가 못하셔서 절대 1대1 거부하는거 아닙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와 멋진데 굿굿굿굿굿 뭐야, 골슈나이 팀만 진짜 완전 희삭당한거야, 문은? 이야...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이거 진짜 모른다. 이야... 우와... 야... 큰일났다. 노드킬린 잘가요. 이건 이길 수 없다. 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쪽 맵으로 바꾸도록 하구여 어, 맵을 저기 그, 어, 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이하이님도 여기로 바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되겠어, 고시나리가. 아, 맞다. 엘프리모가 그랬지? 야스카겠지? 네, 엘프리모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엘프리모로 잡아주겠어. 고시나리님이랑 픽습니다. 그쵸?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겁니다. 고시나리라는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좋아할만한 게 아냐, 고시나리 팀하는 게. 왜 고시나리랑 팀하는 거를 피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튜버랑 팀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냐, 지금. 가자. 잡자. 저, 위에가서 드시고요. 저, 아래가서. 아래가, 더 가면 안 되겠다. 왠지, 왠지 안테나가 적신호가 켜졌어. 즉, 고시나리를 치운다는 그런 적신호가 켜졌어. 아!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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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일로와요, 일로와요. 근거리에서는 고시나리 못 이겨. 자, 제가 도발, 제가. 방송, 방송하면서. 도발성 멘트 압니다.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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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나리한테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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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어, 잠깐만. 때릴수가 없잖아. 무적의 단어. 그러니까요. 무적의 단어. 쪼! 쪼! 아, 근거리로 와요. 왜? 쪼! 쪼! 이런, 클났다. 아, 이런, 클났다. 양각이다, 양각이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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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피해, 피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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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자, 일단 내려가. 어 뭐야! 잠깐만! 쏟아는 위기가! 돋살이고 싶어. 잠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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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아아! 아아아! 둘, 면, 나우!! 아! 어, 이래도 퍼블! 이래도 퍼블이야? 야. 엄청 잘했는데? 역시 난 근거리 케이터는 안 맞아. 아직까지는. 컨트롤해 컨트롤이 안돼 야아 와아 와아! 저렇게 연명한다고? 와 죽겠다 끝났네 야아! 저렇게 또 찾아가는다고? 아 이런 와아! 이기나여기나여기나여기나여기나여기나여 잠깐만 이거는! 한 대만 제대로 되면 이긴다 한 대만 한 대만 아아아아 아쉽습니다 오 뭐야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만 와아!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이거 뭐야? 와 다 죽은거 같으면 이기면서도 이기고 다 죽은거 같으면 이기고 야아!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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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다다자나나 영웅이라.. 아Make어가 바꿔야돼 안되 vowel 이게 컨트롤링 오오오오오오오옸 솔다람니잎 감히 이제 곧 시나리아 앞에서 컨트롤 노네요 지금? 컨트롤하면은 곧 시나리아를 빼놓을 수도 없는데? 혹시 대기 중이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리방할 거니까. 대기 중이신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리방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이 꼬여요 지금. 이번엔 1등에 벌썽! 1등 한번 들어가자. 너너너너너네로 너너너너너냐느 awaken 얼른 레드 해줄케어어 가자. 1등 1등 합시다 이번엔. OW 뭐라구요? 방울날이라고요? 다랍 날이라고요? 근데 맛있겠다. 아아 와아 와아 일났다 일났다 야이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1등 아니야 1등 아니에요 이거 1등 아니에요 네 1등 아닙니다 네 딴딴따딴 딴 딴 와 와 와 그냥 돌진하시는데 그냥 크롬어마님 불편하니까 어떻게 이런 아직 안죽었어 어떡해 어떡해 주부님 어떡해 아니 이거 너무 몰매잖아 야 이렇게 서앉는다고? 고스나리의 변밭해보라니 뭘 서시는거에요 전판에 거의 캐리했는데 아 진짜요? 뭐 한 분 나가셨다 들어와요 한 분 네 들어오세요 망겜이네요 뭔소리에요 갓겜인데 단지 고스나리가 이기지 못했다는거 하나뿐 자 누구를 초대드려야되나요 알아서 들어오세요 아뇨 그렇진 않고 계속 바꾸는거에요 네 환기좀 시켜드리는거에요 아 추방있어요 아 추방있어요? 아 아 죄송해요 아 잠깐만 아 추방 아니 왜 나가신거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하하 미안해요 네 나 추방한지 몰랐어 아 2억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아 그러면은 이번판하고 리방 한번 할게요 김치로님 미안해요 네 네 리방 한번 할게요 아 그냥 리방 지금 하자 안되겠다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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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해요 나는 추방한지 몰랐어 어제 열두명이니까 괜찮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다 들어와요 다들 들어와 이제 끝났죠 이제 볼스넬이랑 같은팀하면 무조건 1등 따놓은 당상이다 미리 말씀 드릴게요 아니 이거 안받는다고요 아 네 받아도 되겠다 저기 코드치고 들어오세요 제발 그래서 다들 노력해서 코드치고 들어오시는데 너물찍 들어왔다 왜요 허초모님 볼스넬의 팀하면 좋지 뭐 들어와요 네 오케이 얼른 레디 못들어오신 분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맞아요 거의 무조건이에요 어느 레디 해주시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마음이 아파 이런 죄송해요 아 대신 제가 1등으로 그 갈증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1등으로 1등으로 그 갈증을 해소시켜드립니다 1등으로 그 갈증을 해소시켜드립니다 1등으로 그 갈증을 해소시켜드립니다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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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열고 뒤에서 3등으로 그 갈증을 해소시켜드립니다 3등으로 그 갈증을 해소시켜드립니다 4등으로 그 갈증이 될 상관으로 그 갈증이 될 수 없을까요? 아, 아 진짜요? 2등이에요? 진짜? 안되겠어 아, 무슨 캐릭터를 해야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 해드릴 수 있을까? 무슨 캐릭터를 해드려야 되나? 그래, 한번 해보자 너프를 당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드라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드라코!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좋았어요, 오케이, 레디 서포터가 맞으... 아 그 서포터가를 빼면은 고시나이님은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네요, 어, 네 어, 샴더스쿠님! 고아, 안녕하세요 열두명이 할 수 있는 거에요 고시나이님은 맞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맞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이런 고2님, 1대 10인 아니었네 뭔 소리 하시는 거에요, 지금 이번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드라콘을 들었다는 거는 보여드린다는 뜻입니다 네 끝! 가자!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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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잠깐 트라이케요! 레츠고!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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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다 죽었어요! 야 그래도 예 오 잘하고있죠? 우억! 아!이! 롸!킹!! 아아!이! 으아이 어어 되게 근처를 못가겠네 저거 뭐야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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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한대만 더 때렸으면 됐는데 아야야야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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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아 아 쪘는데 아 쪘는데 아 그래도 이정도면 잘했어요 네 우리팀이 아 이런 차봉 안되네 아 젠장 그래도 2등까지 했어요 골피나니 3대 3대씩 시라임 네 3대씩 시라임 어 뭐야 두분 나갔잖아 얼른 들어와요 뭐야 다 나가잖아 어떻게 된거야 왜 다 나가는거야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어 아 부개님 시바셨어요 주무셔야 되는거였구나 그렇다면은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